엽기 25장 그때 수하사람필 다시 대꾸했습니다 주권과 위험이 그분께 있으니 그분이 높은 곳에서 평화를 세우신다 그분이 군대를 살 수 있겠는가 그 빛이 일어나면 누가 받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겠는가 여자가 나온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도 박지 않고 심지어는 별들도 막다고 할 수 없는데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야 구독이 인생이야 오죽하겠는가 엽기 26장 그러자 엽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죄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의 혼이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의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락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다 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욕기 27장 욕이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내 의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 내 영혼을 힘들게 하신 전능자께서 살아계시는 이상 내 안에 아직 숨이 붙어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이상 내 입술이 악을 말하지 않고 내 혀가 속이는 말을 내뱉지 않겠네 나는 결단코 자네들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네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온전함을 포기하지 않겠네 내가 나의 의로움을 굽히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마음이 나를 원망하지 않을 것세 내 원수들이 악인처럼 되고 내게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불이한 사람처럼 될 것이네 이 선자가 얻은 게 있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져가시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그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겠는가 그가 전능하신 분을 기뻐하겠는가 그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겠는가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자네들이 다 이것을 직접 보고도 왜 그렇게 헛소리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하신 목 억압자들이 전능하신 분께 받을 기업은 이것이네 그 자식이 많더라도 칼에 죽을 운명이 그 자손들은 결코 배불리 먹지 못할 것이네 살아남더라도 질병으로 죽어 묻힐 것이고 그 과부들은 울지도 못할 것이네 그가 은을 흙먼지처럼 쌓아두고 옷을 진흙더미처럼 쌓아두더라도 그가 쌓아놓은 것은 의미 있고 그 은은 죄 없는 사람들이 나눠 가질 것이네 그가 지은 집은 거미집 같고 하수꾼이 지어놓은 초막 같을 것이네 그가 부자가 돼 누워도 그곳으로 마지막이여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 것이네 공포가 물처럼 그를 덮치고 폭풍이 밤에 그를 휩쓸어가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 그를 낙하체가 돼 폭풍처럼 그가 살던 곳을 휩쓸어 갈 것이네 하나님께서 그를 아끼지 않으시고 던져버리시리니 그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손뼉을 치고 비아냥거리며 그를 내쫓을 것이네 역기 28장 은을 캐내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가 있다네 철은 땅속에서 캐내고 동은 광석에서 재련해 내는 것인데 사람은 어둠의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 찾아서 광석을 캐낸다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인정이 드문 곳에 갱도를 파고는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하는구나 땅으로 말하는 그 위에서는 먹을거리가 자라지만 그 밑은 불로 들끓고 있고 사파이어가 그 바위에서 나오고 그 흙먼지 속에는 사검도 있더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도 보지 못했으며 그 길은 사나운 짐승들도 밟은 적이 없고 사자도 지나간 적이 없도다 사람은 그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째 파헤치며 그 바위를 뚫어 물기를 내고 그 눈으로 모든 보물을 찾아내며 강을 두고로 막고 숨겨진 것들을 허니 드러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깊은 물은 그것은 내 안에 없다고 하고 바다도 내게는 없다고 말하는구나 그것은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며 오빌의 금으로도 귀한 루비나 사파이오로도 그 가치를 당할 수 없다 금이나 유리에 비할 수 없고 순금 세공품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은 말할 것도 없으니 이는 지혜의 값은 진주 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에티오피아의 토파제에 비할 수 없고 순금으로 가치를 따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통찰력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세계도 감추어져 있다 열망과 죽음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 이름만을 소문으로 들었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신다 그분은 땅끝을 보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신다 그리하여 바람의 세계를 정하시고 물의 양을 재신다 그분이 비에게 명령하시고 천둥의 길을 내셨을 때 그때 그분은 지혜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네시며 그를 굳게 세우시고 시험해 보셨다 그러고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를 격려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요한계시록 6장 나는 어린 양이 일곱인 가운데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빈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멸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대나리온의 밀 한 코이닉스예요 한 대나리온의 벌이 새 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로만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음보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재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예요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청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빛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기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10편 78편 오 내 백성들아 내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으로 하는 말에 귀 기울이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들고 옛날부터 전해오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해주리라 그것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신 훌륭한 일들과 그 능력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것이다 그분은 야곱을 위해 개명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율법을 정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것을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까지도 그것을 알며 또 그 자녀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오직 그 개명을 지킬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고집세고 반항적인 세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바르지 못했고 명으로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무장에 화를 지니고 있었지만 전투하던 날에는 뒤로 물러나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그분이 이집트 땅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신 기적을 잊은 것이다 바다를 가르고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그들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말이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 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진 틈에서도 시내를 내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성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들은 욕심껏 음식을 구하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께 이런 못된 말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광야에서 음식상을 준비하시겠는가 보라 하나님이 바위를 치셨더니 물이 흘러나와 시내가 줄줄 넘쳤는데 과연 빵도 주실 수 있겠는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마련하시겠는가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몹시 진노하셨다 야곱을 향해 물이 붙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분은 저 높이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만날을 비같이 내려 하늘의 곡식을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천사의 빵을 먹게 된 것이다 그것도 충분히 먹을 만큼 보내주셨다 그분은 하늘에서 동쪽 바람이 불게 하시고 능력으로 남쪽 바람을 보내셨다 그분은 먼지가 일듯 그들에게 고기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그분은 새들이 그 진영 안에 그들이 사는 곳에 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부린대로 주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욕망을 벗어던질 줄 몰랐다 그 음식이 아직 그들의 입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쳤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장 살찐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뽑아내 죽이신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날들을 보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세월을 고통스럽게 끝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았고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다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입만 널릴 뿐 혀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원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가득해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몇 번이나 진노가 솟구치는 것을 참고 참으신 것이다 그들이 그저 육체에 지나지 않는 존재인 것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나가는 바람인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진노를 부르고 사막에서 얼마나 걱정을 끼쳤는지 뒤돌아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막아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한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파리떼를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파멸시키셨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들에게 그 수고한 것을 메뚜기들에게 주셨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무화과나무가 설이 맞게 하셨으며 소들은 우박에 가축들은 번개뿔에 내어주셨고 그들을 향해 그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붕과 고뇌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주셨고 전염병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버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유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해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신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배를 포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도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인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구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여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역시나 역시나 교 귀여움을